한국국토정보공사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6.15 남측위가 오는 5.1로 추진 중이던 개성 방문을 불허했습니다 6.15 남측위는 6.15 북측위가 오는 3.1 개성에서 6.15 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는 제안에 대해 5.1로 수정 제의한 후 지난달 31일 통일부에 방북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에서의 실무 접촉은 물론 6.15 공동행사 자체에 대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코리아 반도의 정세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문제, 6.15 공동행사와 관련된 최근의 반통일적 행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외교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 중입니다 5월 14일에서 17일까지 아베 총리의 특사 이지마 참여가 방북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만났고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방북과 정상회담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5월 22일에서 24일까지는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 최용의 총정치국장이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북의 매체에서 5월 29일 미국 당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 5월 31일 남 당국을 향해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글이 발표됐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가 아닌 북이 직접 작성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둘째, 북은 5월 22일에 올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하며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관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정부 간의 회담만을 제안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으며 관련 기업가들의 심정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관련 기업들이 거래관계가 끊어지며 모두 부도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자연히 붕괴되고 말며 남북관계는 14선언은 물론 6.15 공동선언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셋째, 6월 7, 8일에는 중미 정상회담이 미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6월 말에는 남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월 참호한 선거를 앞두고 6월경 북일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리아 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다는 것은 코리아 반도의 새롭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데서나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처럼 통일지향적으로 회복하는 데 유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조응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체 없이 방북과 순회회담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미 적대적인 북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방북과 정상회담의 뜻을 밝히고 있는 국면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말처럼 핵미사일 문제란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조정하고 국내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인 일의 납치 문제와 남의 개성공단 문제를 전면에 부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절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는 6.15 공동선언 기념 행사에 남의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당면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업가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정상화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억지스럽게 부정하지 말고 당장 허용하여야 합니다 박 정부는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박 정부의 행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마련된